세계 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문화유산 지하강으로 고고! 라이르TV 굿모닝 저희 시간 칼이죠 어서오세요 오늘 지하강투어 아 역시 여행엔 맥주죠 이건 몇개? 땅대다 맛임만 간다 그치 바로 먹으려 몇개? 50패로 주면 되요 감사합니다 도착 웰컴 투 사방 어디로 다 날라가버렸냐? 1시간 반에 걸쳐서 저희는 지하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오늘 너무 좋죠? 선생님 컨디션 어떠세요? 좋습니다 굿? 날씨만큼 굿? 네 날씨 좋습니다 전공 Partners 야 뽀드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재현묘 정말 많다 이거 너무 잘 두렵지 않아 하하하하하 바람이 지금 있는거야? 오오 자 출발 하하하하 고! 아 포트들이 지금 사람들을 엄청 치러 나르고 있습니다 칼라라는 건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하하하 아유 멋있다 하하하 약 30분에 걸쳐서 보트를 타고 지하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하강에 현재 도착했습니다 하하하하 조심조심 웰컴초더그라운드 리버 어서오세요 다리가 기니까 사다리가 필요없어 신혼여행 오신거 같은데? 신혼여행 진심으로 진심으로 찍으시는데? 라이르 공사하러가? 어? 우리 공사장 인부들 같은데? 안쪽에 엘리도의 시크릿 비치처럼 최신식 시스템을 공급해드립니다 한국말로 나와요 이어폰 꽂으시면 돼요 이거 보니까 진짜 관광지에 온 것 같다 이게 어디야? 오 나온다 나온다 지하강 국립공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소리 들려요? 이거 그 놀이공원 얼굴 좀 못생겼는데? 괜찮아 아마존 익스프레스 출발하거든요 네 놀이공원에 동굴 들어가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였던거 머리요 저기 머리요? 여기 보세요 형수님 여기 봐 여기 여기 자 지하강으로 진입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사진 찍고 있지? 와 되게 시원해 너무 멋있데 이거 정말 멋있데 너무 멋있데 와 여기 정미 속 떨어진 것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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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랄라아 와, 못 들으신 거 같아. 버섯. 이게 땅콩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이 노트북을 만나는 동안 이라고 해서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노트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enjoying it. we are enjoying it. we are going to get to the right thing sets us. satirah variable. national party number 1-3-1-2-1-3-2-1.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sport. 여러 가지 수술을 지 konkurrencecol은 있습니다. 알아듣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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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다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다 이런 데가 있다니 근데 진짜 일부분이라는게 대박이지 응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망고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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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페소 아니 그래서 불러갔네 원홈드리드에서 현진 다 됐어요 100페소가 이제 비싼 줄 아시네 라이르티비 맛있어요 역시 여기 로미집은 대신이 없다 여기 로미집은 대신이 없다 사람은 타여